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마늘 진짜 사람 많았어요. 옥나물 씹은 사람이야. 삼촌을 하네. 어디로 가는거야? 또 우리 춤을 떠날 때 물을 더 하고 있어. vino가 오늘의 널 정말 신네. 한쪽이 빡빡하니까. 먼지 문헌이 공기 문헌이 고춧가루 빵 들어산네 좀 멀어서 그렇지 지난번에는 여기인가? 여기가 쇠시걸이에요 그러겠지 여기가 자연별고기 자연별고기에 들어왔어요 동생 생일 축하해줘요 먼저 유착이네 먼저 유착이네 유착이야 어디갔어 경기도 잡으러 온 것 같은데 생일 축하하고 건강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빨리 가져와 이리 와주세요 생일이 있어서 만난 사람이네 잘 지냈어 조심해 애벌뚝이 여기도 있어 경기도 이만큼 물렀던 것 같아 맛있게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야 돼 강릉 이제 만난 마시는 분생은 고춧가루 참기많 소스 진짜로 소금 피자 고기 소금 다 모였어 우리 제후 식구들이. 제가 빨리 태어나야지. 자 이거 제후. 형이는 이제 완전히 만들. 이거 하유기. 아 저기 애기. 고맙습니다. 응. 이거는 삼촌. 뭐가 이렇게 나와? 엄마랑 나랑. 어 엄마랑 나랑 그래. 아이고 야 너무. 하나 주고 돌봤네 나는. 차 안에도 있어. 또 있어? 형이 잘 봐. 나도 우리 언니가 아닌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. 근데 형보다 더 멋있어졌네. 원래 멋있어. 얼굴이 그냥 활짝 피시고. 좋다. 조윤아빠 육조리 해갖고. 2둔 나갖고 텔레비타 왔어. 그랬어? 우와 더 많이 하세요. 뭐예요 이게? 이거는 생일 축하. 하하하하. 다 와줄게. 건강하셔. 네 건강해야죠. 한 장밖에 없어 한 장. 왜 그냥 수표를 하나 쐬느냐. 나중에 백지수표 가자. 하하하하. 응? 네 맛있게 해야 돼. 너는 어떻게 해야 돼? 네. 하하하하. 이거 예쁘게 잘 구워왔네. 하나하나. 우리 한국 음식 아주 잘 나왔어. 맛있게. 우와 이거 할머니 주려고? 응. 너무 예쁘게 잘해왔어. 응. 내가 갖고 와. 어머 야. 얼마나 달렸으면 이 땀 좀 봐라. 야. 얘 목에 땀 좀 봐라 세상에. 고마워. 고마워. 네. 그런데 할머니 콩가루 되게 좋아해. 카메라가 위에 보니까. 근데 많이 있지? 그 다음에 할머니. 그냥 묻는 데서 써야 돼. 이거 이거 되게 좋아해. 이 팥. 네. 근데 이건 어찌? 재우가 아주 최고. 재우 맛있어. 언제.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너가 조금 갖고 왔잖아. 지금 한 숟가락 먹었어. 봐. 할머니 이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. 아빠도 아니거든. 응. 재우가 엄마. 잘생긴 것만 다 닮았어. 응. 엄마도 되고 아빠도 닮았잖아. 그러니까. 잘생긴 것 다 닮았잖아. 안 닮았다고. 안 닮았다고. 아니요. 제가 불러 간다고 그래. 육순 잔치네? 같이 불러야지. 야. 육순 잔치다. 언제야? 내년이야? 너야말로? 난 이제 만 6집세가 내년이지. 금방길날 직선이. 매년에도 저 자연별로 거기 살게. 아니 아니. 자연별로 좋은데 뭐. 더 좋은데 사야든가. 불러와라. 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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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다음에 시작하는 데. 또 조심하세요. 자. 해피 벌스데이 노래. 해피 벌스데이 투 유. 해피 벌스데이 투 유. 해피 벌스데이. 할아버지. 해피 벌스데이. 우와. 우와. 부끄러워. 재우, 재우, 재우. 재우, 재우, 재우. 재우. 재우가 다 끊어버렸어. 재우가 다 끊어버렸어. 재우가 다 끊어버렸어. 아, 이게 좋다. 재우가 다 끊어버렸어. 아, 내년에 다시 해. 재우. 하하하. 내년에 너도 50개만 갖고 와. 50개만 갖고 와. 50개만 갖고 와. 오늘 연세 개만. 카, 카트. 갈. 카트까지? 야, 뭘 카트해 갖고 가지. 카트까지? 거의 여러 개 살짝. 누가 뭐라. 네? 카트는 그냥. 카트는 그냥. 너 빼야 돼. 카트는 그냥. 안 빼야 돼. 그냥 위에서 같이. 이따 간과 가기 힘들어. 카트는 그냥. 카트는 그냥. 됐어. 누군이 들어가서 모루타기로. 네, 축하해. 아, 네. 어붓하니 먹으래. 좋아, 나가서 팔과 팔을. 팔을 배우가. 소에서. 이모. 이모가 다 준거다. 이모가 다 준거다. 어, 이거는 지연이가 사준거. 예보기. 난 계속 싫어다니. 하하하. 얘는 신났거든, 지금. 아, 너 포스 안 마셔? 누나 동생은 그냥 자기가 먹는 거. 아, 너가 어쩌면 경의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. 이모선은 약손. 이모선은 약손. 이모선은 약손. 이모선은 약손. 이모선은 약손. 이모, 이모.